중소반차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4월 15일까지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. 상생협력형 프랜차이즈화 지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고 함께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지원사업입니다. 중소프랜차이즈 가맹본부나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구축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, 협동조합 등 개인 또는 업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는 상생규정형 유형은 중소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 상생 모델을 직접 제안하는 참여 형태로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직접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책임감 있는 실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. 협동조합형 유형은 조금 더 초기 단계에서 프랜차이즈화를 준비하는 업체를 돕습니다. 지원금은 최대 1억 원이며 협동조합화를 준비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나 프랜차이즈화를 진행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이 참여 가능합니다.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가맹본부를 육성해 프랜차이즈 산업 내 긍정적 파급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.